이제 두번째 네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시면 돼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제가 성함이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세요 아 신랑 때문에 오셨어요? 네 신랑이 좀 많이 아프신데 네 많이 아파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지금 아파서 지금 병원에 계시잖아 예예 근데 갑자기 아프신 거네 네 군대에서 군대 생활하셨네 네 군대 생활하시다가 갑자기 아프셔서 지금 병원에 응급실로 치러 가신 거 같은데 예 갑자기 쓰러지신 거 같아 예 근데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예 아우 근데 참 참 언니가 좀 안쓰럽다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예 응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쓸어다가 신랑이 다 까먹고 가네 네 신랑이 다 까먹고 자식새끼하고 뭐 먹고 사냐 어떻게 살겠죠 뭐 응 아유 안쓰럽네 그냥 뭐 웬수라고 생각하고 응 웬수? 그렇죠 근데 젊었을 때도 그렇게 바람피고 응 저가더니 아유 기어코는 그냥 짐만 대고 이제 가시네 응 고마워요 가는 게 가는 게 네 더 고생 안시키고 가는 게 더 고마워요 마음고생 몸고생 참 많이 하셨네 네 웬수가 따로 없었어요 응 그러시겄어 근데 한 달 안 남으셨어요 한 달 안 남으셨고 네 가시고 나면 본인이 무지기 힘들어요 있는 돈 없는 돈 지금도 돈 없지만 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진짜 해야 되는데 자식하고 먹고살기가 좀 바득해 그럼 아휴 뭐 좀 펴질람이 있으려나요 내년에요 내년에요 근데 이분이 아닌 말로 가시면 네 내년에 편해지겄어요 그래요 예 가시는 분의 죄송한 얘기지만 네 언니들은 사실은 짐이었어 응 뭐 군대 생활을 하셔도 네 아휴 너 때까지 언니가 미리 살렸네 그렇죠 한 푼도 안 벌고 네 근데 한 쪽이 마비가 왔어 음 마비가 갑자기 툭 맞은 것처럼 마비가 하고 여기서 머리에서 네 응 마비 왔어 그래서 한 쪽이 자꾸 이상해 네 네 근데 군대에서 네 두닥 맞은 거 같아요 그래요 응 그거 못 느끼셨어요 네 아니 몸이 좀 아팠는데 네 네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못 하고 병원 가라 가라 그래도 안 가고 고집이 너무 세갖고 말도 안 듣고 하 엄마가 속이 썩어라 뭉들어져 네 젊었을 때부터 응 군인이니까 네 그냥 막 바람피던 응 어땠까지 애들 때문에 어땠까지 아들님 둘 때문에 자식 때문에 좀 살았네 네 울고 살았네 네 맨마다 울고 살았어요 응 근데 개어쿠는 울고 살고 바람피고 그렇게 저하더니 이제 아프니까 이제 엄마 옆에 와 있네 그러게요 다 망가진 상태에서 오더라고요 응 어떡하냐 그것도 엄마 팔자니 응 그래도 뭐 더 이상 고생 안 시키고 간다니까 그거라도 감사해요 웬수 같지만 그거라도 어디에요 비 1년이다 2년이다 고생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나는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엄마가 참 불쌍해 응 그 세월을 참 어떻게 견뎠어 자식 때문에 견뎠죠 아무리 자식 때문에 견뎠다라도 응 자식 보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식 보고 그냥 살았는데 응 아이고 빚도 많네 신랑이 빚을 여기저기 다 저질러 놨네 예 그 빚 갚느냐고 엄청 고생했어요 응 그 빚 갚느냐고 아주 그냥 안 해본 거 해본 거 다 해봤네 예 나중에 알았어요 빚이 있는지도 그러니까 세상에 아유 너무했다 근데 세상에 지금도 그 그 갑자기 저렇게 쓰러지면 그것도 하긴 그렇게 갈팔짜리인가 죽을팔짜리인가 그게 된건데 주장맞았어 주장맞아서 머리 한쪽에 이렇게 네이에서 벌써 움직여 움직여 그리고 치매 걸린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자꾸 그는 짓 하네 예 맞아요 응 그래서 저기 치매 그거 저기도 검사인가 그것도 해봤어요 그 치매라고 맞지? 네 치매라고 나오더라구요 근데 뭐 갈러리 얼마 안 나왔어 근데 그 아저씨 해치는 저 혼자 자고 보일텐데 그 얘기 안 하세요? 자면서 햇소리 할텐데 네 그 소리 한 번 아니 무서워서 그래서 같이 안 자거든요 네 저기 뭐 누가 자기 딜이로 간다고 자꾸 오라 그런다고 그래서 자기는 가기 싫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꾸 옆에 잘 이렇게 자잖아요 그 아저씨가 자면 저승사자가 서있어요 응 그니까 자꾸 무서운거야 예 막 욕도 해 네 맞아요 욕도 하고 안 간다고 시팔조팔 욕해요 네 혼자 막 궁시렁대고 그래갖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 엄마는 또 엄마도 무서움이 많아 예 그래서 그 옆에 안 가잖아 안 가요 응 무서워갖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아니 저기 뭐 누가 서있는데 까만 옷 입은 아저씨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소름끼쳐갖고 이렇게 햇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나는 그런게 어딨냐고 엄마 눈에는 안보이니까 예 막 그래갖고 근데 그 아저씨 눈에는 보여요 예 근데 한달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 병원에 병원에 모셔놓고 지금 오신 거잖아 답답하니까 네 그래요 맞아요 지금 몸몸이 독이 퍼졌어요 몸몸이 독이 퍼지고 흑안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의식이 있다 없다 돌아온 거 같은데 네 맞아요 병원에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혹시나 미워나 고내도 지푸레게나 잡아보려고 이 사람이 살 수 있나 그래서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실망을 거둬볼라고 네 어쩌냐 근데 실망이 없는데 어쩔 수 없죠 근데 부인연이 아닌데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온 게 참 용타 응 서로가 왼수끼리 만났는데 왼수끼리 만나서 애를 아들을 둘 낳고 그렇게 살아온 거 말고 참 엄마가 여태까지 속이 썩으라 뭉들어져 근데 살아 있을 때도 그렇게 속을 세게 써 맞아요 살아 있을 때도 다방에 가서 내가 봤을 땐 다방에 가서 여자들 치우고 막 그랬는데 많이 했어요 응 그래서 그것도 내 눈으로 발견도 하고 그래갖고 이혼까지도 막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엄마 속에 썩으라 뭉들어졌지 주저앉아서 울고 싶으면 울고 진짜 아닌 말로 많이 고생하셨네 네 근데 끝끝내 이렇게 가시네 고생을 시키고 뭐 이 사람은 운명이 여기까지라면 근데 솔직해서 뭐 이 사람한테 미련도 별로 없고 처음에는 아픈 줄 몰랐을 때는 이혼까지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제 미안한 것도 있고 고마운 것도 있고 왼수놈 이놈 저놈 다 찾았고 고마워 가 좋은 데나 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우리 애들하고 잘 먹고 잘 살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냥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미련도 없어요 좋은 데 가시니까 너무 각자 하지 마세요 네 근데 갑자기 근데 병원에서 갑자기 한 달 네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음에 준비하시고 결국 나중에 네 뭐 인연이 된다면 다시 한번 오시는 거고 네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그게 좀 답답하고 너무너무 지금 허무하고 좀 그래서 지금 오신 거 같은데 네 일도 터지고 네 일도 터지고 그래서 지금 아빠가 일 져지는 거를 엄마가 다 마무리하기 바빠 네 맞아요 마무리하기 바쁘고 진짜 지쳐 오죽 지치면 이렇게 왔으라고 근데 아휴 불쌍하네 제가 봤을 때는 참 엄마가 불쌍합니다 불쌍하시는데 어떡해 내 팔자니 하고 지금 하셔야지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내가 죽을 거 같으니까 응 여자의 인생이라서는 포기하고 사셨네 네 응 자식 보고 사셨는데 근데 내년부터는 아빠가 그렇게 가시면 아빠가 가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예 근데 저승사자가 와 있는 거 가시는 거는 어떻게 문명도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구슬하든 뭘 방법을 하든 그거는 가시는 거는 명 재촉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가시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좋은 데 가시라고 잘 빌어주시고요 네 그래서 우선 마음의 준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좋아져요 응 엄마가 살아가는데 내년부터는 그래도 내가 좋아지고 응 올해는 올해는 금전인가 모든 게 나갈 수전이야 응 엄마가 네 그러니까 너 때까지 고생하는 거야 근데 내년에 가셔서 네 돌아가신 분은 미안하지만 네 좋은 데 가시고 좀 한 1년 정도 이제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부터 좋아지면서 또 새로운 남자가 또 만날 수도 있고요 네 좋아집니다 이제 엄마가 또 열심히 또 사시면 열심히 사시잖아 그러니까 사시다 보면 좋은 일 있습니다 네 좋은 일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복 받으실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어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가시면 돼요 끝났죠 아무튼 알차 outro